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조 시장 블록버스터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CTP46 글로벌 3상 환자모집이 완료됐다 이런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셀트리온의 일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 흠잡을만한 부분이 없죠. 거의 퍼펙트하다 라고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거침없는 성장 스토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현실화가 되고 있죠. 셀트리온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CTP42 글로벌 임상 3상 환자모집이 완료가 되었다. 글로벌 임상 3상 환자모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11.5조 글로벌 시장 공략 준비 자가면역질환 항암제 이어서 안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죠. 지금 셀트리온의 이런 상황을 보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계속 눈덩이처럼 계속 커지고 있는 이렇게 커지고 있는 그런 스토리가 거의 완벽하죠. 중간에 뭔가 잘못될 만한 그런 우려도 전혀 약점을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기업이 지금 셀트리온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눈덩이처럼 성장을 하는 이런 기업이니까 주가는 굴곡은 있어도 계속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 현실화시키고 있는 셀트리온이고 실제로 보여주고 있죠. 셀트리온은 안과질환 치료자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CTP42 글로벌 임상 3상을 위한 환자모집을 완료했습니다. 지난해 2월에 CTP42 글로벌 임상 3상에 돌입을 했고 최근에 독일 스페인 등 총 13개국에서 임상 대상인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모집을 완료했고 셀트리온은 이번 글로벌 임상 3상을 통해서 CTP42 와일리아의 유효성과 안전성 등의 비교 임상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셀트리온이 하니까 잘 나오겠죠. 셀트리온은 연내 결과 확보 후에 허가 절차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연내 이제 완료하고 허가 절차 돌입해서 허가 신청하면 또 내년에 또 세상에 나오겠죠. 아일리아는 미국의 리제네론이 개발한 블럭버스터, 앙카지란 치료제, 황반변성, 당뇨병성, 황반부종 등의 치료제죠. 아일리아의 지난해 글로벌 매출액은 11조 5천억입니다. 엄청나게 큰 시장이죠. 아일리아는 미국에서 2023년 11월, 유럽에서 2025년 5월 물질특회 종료가 됩니다. 지금 미국의 2023년 11월, 여기에 딱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죠. 올해 이제 끝이 나고, 올해 말에 끝이 나고 정리해서 승인 신청을 넣으면 한 1년 걸리니까 한 11월 전에 승인 허가가 이제 나게 되겠죠. 11월 정도에 허가가 딱 나면은 이제 미국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열리자마자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으로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셀트리온은 오리지널의 약품의 물질특화가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CTP4E 상업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철도 체미하죠. CTP4E 상업화를 위한 글로벌 임상 환자 모집을 비롯한 개발 과정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 항암제 분야에 의해서 안과 질환 로포트 확장의 속도를 낼 계획이고 셀트리온은 CTP4E 외에도 2030년까지 매년 1개 이상의 의약품 허가를 목표로 후속 파이프레인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R&D 비용이 계속해서 많이 측정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은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연구개발할 게 너무나도 많다. 지금 그렇게 뿌려놓으면 씨를 뿌려놓으면 아주 큰 수확으로 돌아올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R&D 비용이 이렇게 높은 셀트리온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CTP39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CTP41 프로리아 바이오시밀러, CTP43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임상 3상 진행 중이죠. 지난해 4분기에는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 CTP47, 악템나 바이오시밀러의 임상 1상도 개시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매출이 크게 성장을 할 만한 그런 스토리가 잘 준비가 되어있죠. 그리고 이제 신약 부분도 아주 활발하죠. 최근에 마이크로바이옴 사업에도 뛰어들었고, 고바이오랩과 손잡고도 진행을 하죠. 그리고 ADC형체 부분, 자회사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솔루션이라는 부분은 아주 새롭게 형성된 아주 큰 시장입니다. 아주 큰 시장이고, 여기는 지금 먼저 진입을 한 퍼스트 무버는 아주 큰 돈을 벌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저기서 많이 이렇게 바이오시밀러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돈이 되기 때문에. 돈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데, 셀트리오는 여기서 완전히 그냥 조상님이죠. 조상님. 그러니까 이 셀트리오의 경쟁력을 따라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 그래서 후발주자들이 나도 해볼래, 나도 해볼래 하겠지만, 지금 이런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자들이 나중에 결국은 시장을 다 가져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후발주자 들어와서 제대로 심투를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얘들은 도태되게 되어있고, 결국은 실력있는 글로벌 빅팜들이 다 어느정도 상부기지처럼, 너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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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율을 가져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셀트리오는 밀릴 수가 없어요. 아주 노하우가 엄청난 기업이니까, 애플이나 삼성전자도 같이 경쟁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애플이나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이, 다른 여러가지 휴대폰 업체들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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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을 때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죠. 그런 거 이미 확인했죠. 그런 입지에 있는 게 현재 셀트리온의 위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셀트리온, 앞으로 2030년도까지 매년 하나씩이죠. 매출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치료제, 흡입편의 코로나 부분은 우습게 볼만한 상황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후유증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하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면, 뭐 한 6개월 정도 힘없이 이렇게 살면 되지. 그리고 이게 콜라인지, 멸척제인지, 아메리칸인지, 나 잘 모르겠지만, 좀 불편하지, 뭐 괜찮아.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한 명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삶의 질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불안감에 이런저런 또 문제 많이 생기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몸속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화시켜서 빨리 무찌르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이 코로나 치료제 시장은 정말로 크고, 아주 큰 매출이 날 수밖에 없다. 치료제 시장. 그런데 지금 나오는 치료제들은 전부 다 제약소건이 너무나도 많죠. 그리고 선천적 경유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도 좀 이제는 오미크론 계열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면, 경증 환자들은 그거 뭐, 이게 콜라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도 나 괜찮아. 나 60만 원 주고 먹을 생각 없어.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가격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고, 몸속의 바이러스를 지울 수 있는 상황, 중화능을 시켜버리고, 중화능을 시켜서 빨리 없애버리면, 아무래도 이제 후유증이 그만큼 일어날 가능성이 확 줄어들겠죠. 그런 지금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게 셀티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셀티련의 이런 강력한 성장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미증시가 2% 상승을 했는데, 나스닥 선물이 좀 하락 중이죠. 우리나라 증시가 어제 먼저 좀 올랐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상세되면서, 오늘은 조금 조정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외인기관 양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은 좀 팔고 있죠. 코스닥 쪽에 외인이 570억, 그리고 코스닥 쪽에 외인기관 8,000억에 1,500억 매도, 그리고 기관도 160억 정도 매도 중인데,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주 큰 폭의 하락이 나오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워낙에 바닷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반도체, 전기전자 반도체도, 어제 이제 좀 오르고, 오늘 또 진누죠. 오늘 또 진누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 이거는 정말로 좀 심각합니다. 지금 이 공매도 세력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정말로 크게 정말 짓누르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글로벌 시장하고 좀 많이 다르게 좀 움직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오전장은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지금 전체적으로 해외정시, 미정시 분위기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어제 먼저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 이런 분위기로 좀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셀트리온, 괜찮습니다. 지금 JP모가는 또 들어오고 있죠. 아주 낮은 위치에서, 지금 이 공매 창구는, JP모간도 그렇고, 신안도 그렇고,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죠. 어제부터 이제 개인이 많이 좀 던져대고 있는데, 한국투자에서도 들어오고, 신한, JP모건, 이 공매 창구들은 셀트리온 그룹, 또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죠. 자, 헬스케어 신한이 들어오고 있죠. 신한이 좀 들어오고 있고, 지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겠지만, 결국 이제 바닥을 잡고,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다. 1분기 실적이 이제 곧 있으면 발표가 되죠. 이제 4월 20일이니까, 4월 달도 이제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0일밖에. 그리고 5월 초 정도 되면 실적 발표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셀트리온은 외부 환경에 휘둘릴 수가 없는 주가 위치고, 그런 실적을 보여줄 준비가 아주 철저하게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